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파이럿에서 윤슬기 역을 맡은 이주명입니다. 저는 영화가 처음이라 너무 떨리고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. 저희 영화 재미있으셨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무더운 날 여기까지 찾아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처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영광이고요. 재미있게 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재미있게 보신 만큼 SNS에 여기저기 올려주시고 입성도 많이 내주세요. 제가 좋아요 다 누르러 가겠습니다.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한정미역의 한선화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 영화 개봉 전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. 아니, 이게 관이 진짜 크잖아요. 어떻게 좀 웃음소리가 좀 채워졌나요? 네. 네, 그러면 좀 웃음은 전파할수록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께 입소문도 좀 잘 부탁드릴게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서연성 경기의 신승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주말에 이렇게 저의 영화 보러 미리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의 영화 재미있게 보셨을 테니까 여기저기 많이 좋은 얘기도 좀 부탁드리고 정말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는 벌써 한 3번 봤거든요. 뭐 4번, 5번, 다다익선. 죄송합니다.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한정미역의 조정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정말 재밌게 보셨죠? 네. 감사합니다. 저희 진짜 열심히 찍었어요. 근데 저희 영화가 또 막 재미만 막 하고 이런 코미디 막 그런, 그렇지만도 안잖아요. 그죠? 또 나는 또 예, 감동도 있고 예, 그래서 저는 어, 한 번 더 보시면 더 그거를, 더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. 예, 한 번 더 보시면 그게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, 어, 주인분들한테 좋은 입성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. 예,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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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